안녕하세요. 부모님의 자녀 교육 고민을 함께 해결해보는 대구교육 별별 상담소입니다. 오늘의 사연을 소개합니다. 별아, 왜 시무룩해? 난 잘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. 잘하는 게 없다고 주눅든 별이 어떻게 자신의 장점을 발견하게 할까요? 저는 아이와 마주앉아 서로 자신의 장점 찾아쓰기를 했어요. 반대로 말하기 놀이를 통해 단점도 다른 관점에서 보면 장점이 될 수 있다는 걸 깨닫게 했어요. 존재의 의미를 알아주는 사람에겐 이름 없는 풀꽃도 세상에 하나뿐인 꽃이 됩니다. 잘하는 게 없다고 주눅든 아이에게 자신의 장점을 발견하는 연습을 함께 하자고 하면 어떨까요? 잘하는 게 없다고 주눅든 아이와 마주앉아